멤버분들은 여자를 볼 때 몸의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보시게 되나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엠기에서 키스신이 나왔었는데 어떤 느낌이셨는지 알고 싶다고 일단 저는 입술이 두터우신 여성분을 마음에 들더라고요 은광은 아주 깊은 입술을 좋아해요 그래서 엠기에서 눈을 먼저 보시고 눈을 먼저 보시고 저는 미소가 되게 사랑스러우신 분이 좋더라고요 인형은 웃음을 먼저 보시고 아주 깊은 웃음을 좋아해요 저는 눈매가 예쁜 여자가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콘택을 먼저 하는 느낌입니다 창섭 likes the person who has a very beautiful eyes so he has a tendency to look at make the eye contact and then look at her eyes first 저는 눈을 딱 봤을 때 착한 그 느낌이 없는 느낌이셨 현식은 첫 번째 impression에서 왜 이렇게 여자가 좋아해요? 그런 느낌은? 본인이야? 저도 아... 모르겠네요 더 이쁜 미소요 푸니엘은 웃음을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헤어스타일을 선택합니다. 푸니엘은 헤어스타일을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의 취향이라던가 성격 같은 것을 헤어스타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헤어스타일을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헤어스타일을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의 성격과 캐릭터를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헤어스타일을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쌍꺼풀이 있는 눈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상형이도 하고, 그래서... 어? 이상형제는 더블아이 리드가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더블아이 리드가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키스실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이번에 발표한 그 입술을 뺏었어 라는 곡의 뮤직비디오에서 키스신이 있었는데 드라마타이즈로 진행된 뮤직비디오에서 여자 주인공 역할을 한국의 미모에 배우신 영화배우 서우 선배님과 함께 촬영하게 됐어요. 그래서 촬영 전에는 조금 떨렸는데 촬영이 들어간 후에는 굉장히 연기에 몰입을 해서 키스신에 집중을... 아... 연기에 몰입을 해서 다른 생각했다기보다 정말 연기에 몰입을 했습니다. 소고무이의 장비디오에서 케이크가 있는 뮤직비디오에서 하나의 뮤직비디오에서 특징을 하고 하지만 그냥 기억나는 그는 아주 인트로 인해